적어준 그대로 가지고 계약 방문하면 되는 건가요? 네, 미리 하루 전날에 약속 잡아가지고 오시면 계약 진행해 드릴게요 그 차는 본인 명의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죠?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별 넘버 구비 서류 문자로 받았는데요 이거 그냥 어떻게 어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해 놓으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운수회사 담당자분이 연락 주셨어요? 네네네 아, 그거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야죠 그리고 계약 진행해야죠 적어준 그대로 가지고 계약 방문하면 되는 건가요? 네, 미리 하루 전날에 약속 잡아가지고 오시면 계약 진행해 드릴게요 그 차는 본인 명의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죠? 네네 서둘러서 준비해서 약속 잡고 방문해 주시면 돼요 명함도 받으셨나요? 네, 명함이랑 같이 문자로 받았어요 예전에 임대넘버로 저랑 통화하셨던 것 같은데 아, 예, 그때 여기 이 회사 오기 전에 세대 넘버 알아보고 있다고 전화했어요 네, 맞아요 화성 맞으시죠? 네네네네 예, 그거 준비되는 대로 전화 한번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 주님 major 맞으신 doní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